안녕하십니까. 코이카 홍보실장 박상진입니다. 오늘 위코 발대식에 앞서서 저 박상진이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. 저희 코이카는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대표 개발 협력 기관으로서 홈보가 기가 막혀! 위리아 코이카. W, K, O. 코이카 홍보소포터스. 무슨 일을 하는 거냐? 윙룸다뇨 한 기가 막힌 서포터스 윙윙윙윙 컷! 미션 홍보 활동! 우리 더러워 탭! 에이! 오디에이! 홍보! 코이카! 내 이름 홍보 것도 홍보! 오이! 코이카! 홍보! 오오! 오이! 코이카! 홍보가 기가 막혀! 홍보가 기가 막혀! 홍보가 기가 막혀! 홍보가 기가 막혀! 드디어 시작합니다. 이 홍보복과 우리 위코 2기가 함께라면 어떤 미션 활동이든지 수행될 수가 있습니다. 자 위코 여러분 준비 되셨습니까?